밥이나 벌어먹고 살지 도사님께서 사진 좀 봐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둘은 돌아다니면 뭐라는 거야 그것이 저희는 노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노래? 네 노래 노래가 밥을 매고 지나 잘하는구만 잘했어 두 사람은 앞으로 평생 노래 나오면서 하시오 도사님 무슨 그런 악담을 하십니까 악담이 아니야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서 모두의 주목을 받는 탁월한 재주꾼의 팔자야 좋아하는 노래나 실컷 하면서 하시오 언젠가 큰 대가를 얻을 거예요 정말입니까? 감사합니다 듣던 대로 아주 용하십니다 우리 도사님은 최고 하아아아아아아& 하아아아아 아리아리랑 쓰스데랑 바라리가 났네 아리랑 그리고 involver 내일 흥성군 대감이랑 함께 입궐하라는 데뷔전의 명이시오. 혹시 필요가?